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태용 소장님 분석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엄청 웃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폭력적인 것 같고 그러지만 그 뒤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깔려있다. 본인이 무식한 거를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두려움. 한동훈 장관도 막 그렇게 하나 물어보면 정말 미친놈이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공격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서 재미있게. 어떤 욕망을 주십니까? 글쎄요. 욕망의 크기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걸 이제 잘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제도권 지식을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처럼 굉장히 공감하고 있지만 선뜻 내뱉기는 좀 곤란한 단어들도 굉장히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고 뭐 그냥 직언직서를 하듯이 하셨잖아요. 거기서 아마 깊은 쾌감과 공감을 느끼신 게 아닌가. 저도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는 저도 뭐 이렇게 무식합니다마는. 저는 뭐 글도 모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천공하고 그쪽 같은 계열이라고 우리 대부 대면은. 미국 심리학은 이제 행동 심리학이라고 해서 통계를 근거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면 통계 확 찍는 거. 그거 이제 경험으로 돼서 이렇게 일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본말에 제가 아시는데 김창수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그건 완전히 겨를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럽에 가서 강의하시면 인기 짱이 거다 그러는데 유럽 심리학도 바뀌었다. 지금 어디서 강의하실 거예요? 국내에서 하시는 거죠. 국내에서 하시고. 저소도 한 30번 되시는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을 저렇게 재미있게 하시고 대중적으로 하시니까 사람들이 시원시원한데 그 안에는 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예전에 사실 심리학이 인기 있는 과목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과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경제도 그렇고 다 심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경제도 심리예요. 정치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학문이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뭐 공중파나 이런 쪽에도 뭐 연애 분석이라든지 정신적인 분석 이런 분들도 많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 전공을 깨뜨릴 수 있는 권력을 심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워낙 박학 다시 가시기도 하고 또 말씀도 시원하게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공감대가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상을 드립니다. 저희들 개편 맞아서 이제 수요일로 옮겼고요. 그렇죠? 옮겼고.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우리 제작진들께서 아주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하셨는데요. 먼저 그 뭡니까? 그 후보자를 6명으로 아마 두 분이서 선정. 네. 아이가 1차 심사, 2차 심사에 적히된 거죠?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딱 엄선해서 딱 몇 명을 정해서 왔는데 지금은 후보들을 쭉 한 명씩 소개해서 이 중에서 이렇게 치열한 경험 끝에 후보가 선정이 돼서 수상을 하게 됐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초메시 바꿔봤습니다. 노비는 안 들어왔어요? 노비는 없죠. 노비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통 영화제나 이런 경우도 작품 출품 수가 많아지면 예심, 본심을 다 그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저희 쪽이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내가 막말이라도 해서 한번 올라와야 되겠다. 예심 탈락은 그냥 올라와야겠다. 예심 탈락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 네. 그래요.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도 경쟁인데 월화수목금 체제에서 저희가 센터 경쟁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라 드디어 센터를 잡았다. 수요일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명의 후보 한번 준비된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6인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거짓말 선동위원장상 제정신복귀상 인간말종상 독인객인상 바른말상 역사적 양심상 주의하여 이게 뉴스 코멘터리 보면서 일단 대본 두께가 압도적으로 두꺼워졌습니다. 제작진이나 작가 지금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고생하고 계시고 두 분은 날 안 셌어요? 심사위원하고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것저것 조사도 해보고 엄선된 후보를 찾기 위해서 진짜 이게 뭐라고 좀 떨리네요 심사위원들의 캐릭터가 있거든요 임 소장님하고 저하고도 결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자 그럼 첫 번째 후보자 김강동 위원장? 먼저 좀 봐주시죠 이번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광동 전 상임위원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그동안 망언을 일삼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18에 대해서 계엄군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북한이 개입했다 등의 막말을 일삼았던 분입니다 간단하게 이미 상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인데 우리가 거짓 선동상이라는 것은 거짓 선동을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쯤 된다 그래서 뽑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는 누구죠? 권은희? 권은희 의원이죠? 이번에 이상부 행안부 장관 해임 권희원 표결에 홀로 참석해서 찬성한 제정신복귀사고를 했네 제정신복귀사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권은희 의원이 초반에는 국정원 댓글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의로운 경찰로 정치권에 입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철수 대표를 만나면서 약간 정신이 그전에 의로웠던 것과 조금 어긋난 길을 갔었습니다 발언이나 그런 걸 찾아보면 그때도 이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셨지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안철수 대표와 같은 거리가 멀어졌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로서 자주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비난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번에 홀로 참석을 해서 표결을 던진 것들을 보면서 제정신복귀를 환영한다 일종의 맥컬리 컬킨처럼 겨울에 홈홀러 난거죠 나홀러 국민의힘에 이렇게 포문 났었는데 이분이 원래 광주의 딸을 표방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국힘의 딸이 또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보면 약간 반도체 상태가 아니냐 정의가 흘렀다 멀쳤다 흘렀다 멀쳤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지역구가 광주이기 때문에 계속 이 스탠스로 가서는 자기의 미래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받은 게 없는데 자기한테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국민의당에서 비례로 당선됐죠 이번엔 비례로 됐습니다 그래서 합당을 하면서 가서 제명해달라 제명해달라 제명을 안해주고 있는데 안해주고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미래가 없죠 광주에서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뢰가 있겠어요 이게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바른말 몇 번씩 하면서 제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하는데 언제든지 반도체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제정신 복귀했다 지금은 상당히 복귀했다 중요한 분이죠 중요하죠 한 분이라도 했다든지 소신 있게 한 거니까 나중에 혹시나 탄핵안 같은 게 올라간다면 그렇지 다른 탄핵안이라도 그때도 찬성하게 되면 힘을 받게 되죠 회복되죠 유석열은 얼마나 미울까? 별로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의원 한 명 한 명 다 이 새끼 저 새끼인데 누구 한 명이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누구죠? 창원시의원?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어 이 분이 진짜 막말을 막말을 이태원 참사 가족회 유족을 비방하는 막말 수준의 글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저희는 창원시의원 이렇게 하길래 설마 혹시 민주당일까? 그런데 역시나 저희 우려는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럴 리가 없었죠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시의원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유족에 대해서 무지목매한 애니가 자식 팔아 한몫 챙기는 수작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가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안 한 거죠 본인은 혹시 자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장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과는 했어요? 사과했나요? 사과는 했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기류를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뇌진탕 아니야? 뭐 아니 거기 뭐 마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여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서 존재 강구하셔야 하려면 더 센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말종상을 탈 수도 있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유족과 관련해서 횡령 세력 이런 식의 말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무 도가 지나쳐서 다들 미쳤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유족들이 아직 자식을 보내줘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금 뭐 하나 사과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죠 국주 기간이 20일이 지났는데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 때문에 근데 지금은 서로 막말 경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정말 큰 비판과 국민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도 어제 우연히 이지한 아버님하고 통화를 드렸는데 저는 자기가 지금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길 가다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 탓도 있죠 상을 드립니다가 인기가 있으니까 경쟁적으로 인간 말종상을 타고 싶어서 막말 경쟁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 말종상 원이네요 오늘 인간 말종상 2가 또 다음 주에 나오겠네 제 생각에는 매주 지속적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인간 말종 당이네요 완전히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네 번째 후보자가 권성동, 장제원이죠 두텁이죠 어떤 케이제 얘기들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권성동, 장제원이 딱 호명이 됐었는데 지금은 서로 이제 2인자는 한 명이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지 그래서 도킹개 낀 사이로 서로 뭐 경쟁을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하고 같은 건 센터 경쟁이죠 나 원탑이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축구 전술도 마찬가지지만 나 유일한 공격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서로가 이제 뭐 어떤 검증 받으려고 인정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조금 이제 기울고 있는 느낌은 조금 있죠 지금은 네 근데 둘 다 도킹개 낀다 도킹개 낀다 비싸죠 굳이 이분들은 순위를 매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냥 한 묶음이죠 한 묶음 사실 패키지 상품이죠 아 좋게 얘기하면 1 플러스 1 정도인데 어떤 때는 권성동 상품에 장제원이 팔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제원 상품에 권성동 케어드립니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같은 제품이고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결국 두 개가 받으면서 네 1.5개가 받는 것처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사자성어를 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 과이불개라는 걸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한 이유가 잘못을 했는데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거 누구 딱 집었네 그냥 딱 집었어 네 너야! 라고 찍을게요 들어! 마지막 여섯 번째는 류삼령 총경이네요 네 류삼령 총경이죠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이 의결이 됐던 총경입니다 그렇군요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역사적 양심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섯 명 후보들 잘 보셨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세 사람을 선정하셨죠 네 네 첫 번째 수상자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분이 네 동영상 압도적 일이죠 압도적 일이었어요 네 네 그녀석 글쎄 지금 아 또 시작하거든요 이미 대종상을 넘어선 것 같고요 아카데미냐 깐느냐 그쪽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네 그 좀 저 계속 틀어주시면 안 되나요? 볼 수 있게 누군지 김광동 위원장입니다 네 이 사람 예 이 사람은 이제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어제 취임했어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 이게 문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라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거사 정립위원회에 이렇게 극우적인 발상과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갔다. 역시 국민의힘 추천으로 지난해에도 진실화해의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이 사람은 논란이 됐던 뉴라이트 단체 활동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MBC MBC 방문진 이사를 3번이나 연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MBC 임원으로부터 과대한 적대와 선물 받은 행위가 또 감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던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별 이야기 다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4.3항쟁. 다. 역사 까디짓기 위원장 정도 되지 않을까. 유라이트에다가 오만 걸 다 했죠. 어떤 얘기였어요? 한 두 개가 됩니다. 폐기사격 없었다. 없었다. 총 누가 쏫느냐 쏜 적이 없다. 그런 말 한 문재인 대통령이 큰일이다. 비판받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마치 독일을 우리가 많이 좀 그래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2차 대전의 반성을 확실히 많이 하잖아요. 일종의 얘기지만 나치에서 많이 저질렸던 범죄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벌하자라는 위원회에 나치하고 똑같은 사고 가진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흐트려버리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역사 왜곡을 심하게 해서 역사 흔들기를 통해서 흠집내기 통해서 아이고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피곤하게 할 바야 과거사 굳이 다룰 필요 있겠어? 이게 이제 목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많이 한 건 뭐 유라이터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친일과 독재 미화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론이 이 사람이 식민지 근대화론 다음에 이승만 국부론 그 다음에 박정희가 경제성장의 주역이다 뭐 이런 식의 모든 역사를 뒤집는 망원들을 했고요. 저서로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승만 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박정희 새로보기 뭐 이런 것들 계속 함으로써 그 역사적 망원을 일삼던 사람 이 사람을 임명한 거죠. 또 2년 전에 5.18에 대해서도 광주 사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개입됐다는 가능성에 있는 이런 의혹이 처벌 대상이 된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일단 모르겠고요. 일단 희생자들에게 매우 목욕감을 주는 표현들을 그냥 의도적으로 아니면 정말 본인이 생각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발설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진실화의 위원장 과거사를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국가폭력이라든가 국가에서 개인을 완전히 짓밟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결국은 해서 그것을 화해시키는 거라는 게 진실화의 위원장인데. 그러니까 뭐 진실을 밝혀서 역사적 화해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을 윤석열은 왜 진실화의 위원장으로 했어요? 진실을 밝혀서 자기들이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팬덤이나 지지세력 중심으로 충성도 높은 사람 위주로 역사를 이끌고 가겠다. 그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데미지를 입히겠다. 그 역할의 선봉장으로서 김광동 위원장을 임명해서 역사 흔들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문제점에 대해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갖는 자체를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몇몇 인사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후보 시절이나 초반에는 5.18 광주에 대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뭔가 스탠스를 인정한다는 식으로 봤다가 지금 그게 다 몽땅 거짓이었다는 게 여러 경로로 이 사람을 안 친 것만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안 치는 시작으로 정말 극우 세력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정말 핀셋 것듯이 꼽꼽아서 안 치고 있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런 길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그 자리가 안 맞는 거. 거꾸로 된 사람 많죠. 거꾸로 좀 보냐 완전히. 완전히 거꾸로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보면 자신들의 지지율이 약간의 소폭 변동은 있어도 30% 남짓이고 콘크리트 지지층 외에는 없다. 그래서 앞서 이제 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스처를 초회받지만 어 이거 정치적 대처 대조표 해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네. 이럴 바야 그냥 우리 거만 팔아. 굳이 뭐 피곤하게 제스처 취하고 뭐 쇼해 봤자 나한테 남는 것도 없고 피곤한데 이럴 바야 올인하자. 이런 전략이 아니고서는 이런 인사들을 계속 임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발해서. 네. 본인의 지지층을 좀 더 단단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오직 30%? 네. 30도 아니에요. 20 초반. 20대 초반. 네. 20대 초반. 소위 변희재 대표의 말하면 보수 변절자 세력들. 그런 극우 세력을 포집하려는 그런 의도가 여러 군데에서. 나랑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 지지 세력에다가 실제 실행기관은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린 가는데 뭐 7, 80%는 버려도 뭐 상관없어. 어차피 나 지지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전혀 보지 않고요. 과거를 계속 과거의 사람들로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수상자 볼까요. 아까 여섯 명 후보 중에서 두 번째 수상자는 누군가요? 두 번째는. 자 교수 신문에서. 역사적 양심상을 했는데. 아마 이거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과이불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들어맞으니까. 그렇죠. 과이불개. 네. 지금 최근에도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날리면 사건에도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네. 너는 귀엽고 눈 없었으면 내가 아니라면 아니야 라고 했죠. 그때도 사과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이게 더 큰 문제죠. 정작 정부가 있어야 되고 책임져야 될 자리에 안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단 한 마디 사과조차 없습니다. 그냥 어디 종교 행사에서 유감 표현한 게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등등의 사안을 봤을 때 이런 교수 신문에서 이 사자성을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런 교수 신문에서는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라고 이제 또 취했고요.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 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진노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노노에 나오는 거죠. 네. 과이불개 시위가이다. 네. 사자성은 강하신데. 제가 보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 이제 이거는 사자성을 알든 아니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임금님기는 당나귀이다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뻔뻔스럽게 인면수심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되겠느냐. 이걸 강하게 질타한. 이게 이제 논허의 내용을 빌려서 말씀하신 건데. 교수들이 사실은 예전에 시국 선언도 많이 하셨고. 직접 시위하시고 구속되고 이런 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 잘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교수님들이 더 분발하셔야 된다. 그리고 1설에는 제가 아는 모 양심적인 교수님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가 뭐냐. 교활한 짐승의 줄임말이다. 나는 교활한 짐승이다. 사람이 되고자 하면 바른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교수님들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이걸 선택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또 있더라고요. 박현모 여주대 교수가 한정하신 거죠. 심지어 성군으로 불렸던 세종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10여 차례 넘게 사과를 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성군이 아니라 폭군이라서.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도 대했는데. 과재불개 외에도 다른 사자세가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하시죠. 덮으려고 하면 더욱 불어난다. 욕괴 밑창 있었고. 여러 알을 쌓아놓는 듯한 위태로움. 누울한 지위. 딱 지금 정부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 문과 수비. 여기서 교수들이 이게. 네. 그 위에 다음 차례들. 그리고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대게 판단한다. 군맹무성. 다 들어봤네. 한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거야. 그렇죠. 용기를 내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총론으로 보면 잘못을 알고도 고칠이 하지 않는다. 이게 맞고요. 맞습니다. 강론으로 보면 2 3 4 2도 보면 한 명씩 대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나다. 이상준 장관 계속 덮으려고 하면 엔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개 알을 쌓아놓은 위태로움 누가 하는지. 장제원 권성동 자꾸 쏴 봐야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고. 문과 수비. 과오를 그렇다고 꾸며내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건 누굴까. 이것도 윤석열. 김건희. 김건희. 한 명씩 넣자면. 꾸며내고니까. 꾸며내는 걸 좋아하시니까. 이것도 마지막에 좋은 분 있죠. 조보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글떼게 판단한다.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딱 맞는 분들을 딱 있어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쟁을 뚫고 1등을 해서 과외불계가 됐구먼. 총론으로. 아니 다 모든 걸 포함하는 교집합. 그렇죠. 교집합. 모든 걸 포함하는 교집합. 그렇죠. 저는 또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얘기하세요. 압수수색. 그리고 각자 도생. 그다음에 주가 조작. 그다음에 허위 경력. 허위 학력. 다리 쩍벌. 뭐 이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도 사자성인가 보죠. 저는. 노노에 나오는 거예요. 맹자 편에. 뭐 어딘가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압수수색. 국민들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압수수색. 압수수색. 각자 도생. 우리 다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주가 조작. 허위 경력. 허위 학력. 다리 쩍벌. 다리 쩍벌. 하나만 더 하면 조 날리면. 조 날리면. 이거 오늘의 12월을 보내면서. 우리 임세윤 교수께서. 사자성으로 선정하셨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번. 잠깐 겸임 교수를 했었기 때문에. 교수하셨잖아요. 잠깐 교수를 했던. 그러한 지식을 토대로. 매달. 매달 하나씩 하세요. 아 그럴까요. 임세윤 교수의. 법무부 가는 길. 법무부 가는 길. 하기로 했잖아요. 법무부 가는 길. 철컹 철컹. 아무튼 왜 법무부 가는 길.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법무부에. 어. 항의 방문하러 가는 거죠. 제가 법무부에 끌려가진 않겠죠. 하여튼간에 끌려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가는 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과의불계에서 또 느낄 수 있는 게. 네. 잘못을 알고 많이 고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성군으로 나름 평가받는 이면에는 굉장히 자기 잘못에 대해서 즉각 수용하고 많이 반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역으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반성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권위와 권력을 줍니다. 국민이. 그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놀랄만한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세종대왕이 가장 많이 죽였어요. 잘못한 사람을. 처벌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죽였지만 본인이 잘못을 많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그 권위를 국민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사명을 쳐도 폭군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성군이 된 겁니다. 본인이 그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을 하나도 인정 안하고 뭉개한 상태에서 남을 처벌하면 국민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세 번째. 세 번째 수상자 누군지 좀 찾아볼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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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 참석한 그 경찰서 회장 회의를 했는데 사실 그게 개개인의 물론 공무원이지만 주말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공무 2회의 시간에 모인 거잖아요. 사실상 공무상으로 이거를 징계를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의 이상민 장관은 그런 거 저는 신경 쓰지 않죠. 그래서 중징계를 때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은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취소소송까지 제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제대로 된 경찰국의 수장이 된다 그러면 진짜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국민의힘을 할 텐데 경찰이 권력이 휘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본인의 소견 그리고 회의를 주재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중징계를 준다면 과연 이런 공직사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의견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월권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봤을 때 경찰의 미래를 봤어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경찰국 신설이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발언하고 회의할 수 있죠. 한번 중지를 모아봅시다. 그게 처벌받을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자유 좋아한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끼리 의견 나누는 것조차 찍어 누르려고 하면 이건 사실상 공무원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경찰국 최순호인가? 김순호인가? 누구죠? 밀접했다는 사람? 김순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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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최순호? 그 사람 있어요. 조용히. 조용히 지내야죠 지금. 그러면서 관저에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틀 참사사권에서 또 자기는 조용해. 그렇죠 자기는 뭐. 괜히 입 벌렸다가. 워낙 지금 경찰청장이 또 많이 무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괜히 글도 무스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유산명 총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 우리 자리가 잡혀있다. 과거에 그 언제입니까? 그 선도한 때. 경찰이 꺽 죽었다 해갖고. 경찰 치안본부. 거기서 딱 이제 분리가 되면서. 실제로 경찰 나눈 대로 자치 경찰 하면서. 경찰이 자리가 잡았는데. 이제 경찰 안에서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렇죠 동네에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세요. 실제로 공무원들의 수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정치권의 소수의 상징적인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나 공무원의 수준이 아닌가 대단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도. 강남서 강력계입니다 하고 전화가 오고 해요. 그래서 옆에서 많은 분들이 그랬죠. 올 것이 왔구나. 그 강력계가 왜 부르지. 그러니까 강력계 형사가 저한테 형님 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박근혜 대통령 언제 물러날까요. 네가 열심히 하면 물러나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 소속을 밝히면서. 물론 사적인 얘기지만. 그 정도로 경찰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삼명 총격이나 이런 분들이. 소위 또 경찰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경찰의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높은 수준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유삼명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오늘 이런 중징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운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웃긴 게. 징계위에서 유총경이. 24차례 언론에 인터뷰한 게. 공무원의 품위에 위반된다. 이걸 문제 삼았는데. 지금 인터뷰 제일 많이 하는. 어떤 분 계시지 않나요. 맨날 본인이 도어 스태핑 하시던데. 그분은 품위에 어긋나지 않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잣대가 다르다. 아니 이제 본인이 해봤죠.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품위가 떨어지니까. 네. 이 사람은 많이 하니까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굉장히 입나쁜 거죠. 누구는 애서 불러가지고. 언론하고 얘기만 하면 할수록 떨어지는데. 누구는 하면 바른만 한다고 칭찬하고. 우리까지 칭찬하는. 그렇죠.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거. 윤희근 경찰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2번의 중징계는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적 평가. 본인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말할. 아직도 있나요. 어디 본인이야말로 어디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직도 이렇게 말할 정신이 있나 모르겠네. 그럼 역사적 평가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할 거예요. 역사적 심판을 받겠죠. 어떻게. 정권 바뀌면 이제 이 유산정 청경은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다시 세신할 수 있겠어요. 네. 참 그것도 그렇게. 돌아간 부분을 다시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기가 힘들어. 그렇죠. 대통령이 잘 뽑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 제가 안 뽑았는데 이게 참 어떡하나. 아니. 특정 경찰 한 사람이죠. 아 TK에 계신 분들이죠. 그걸 또 싸잡아서 비판하시는 것을 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참 곤란한 게. 네. 그쪽에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좋은 세상 만들자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싸잡아서. TK에 너희들이 문제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오히려 당신대로 훌륭해. 이 좀 수도권에서 조금. 솔직히 말해서 좀 편한 땅에서 활동하는 분들보다 훨씬 훌륭해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켜야지. 도리어 그분들에게. 그러면 안 되죠. 화가 갑자기 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군 끼리.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유삼령 총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권은희 의원 얘기했잖아요. 진짜 광주의 딸. 그 때 굉장히 옳은 말하고 뭐하냐고. 그냥 소위 말해서 전국 어디 나가도 당선 대로 입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향에 가는 바람에 수도권에서 붙어라. 광주의 딸이 왜 이렇게 비급하냐 이러면서 최저투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최저투표 하고 최저투표. 그렇게 해서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비례도 살아남은 건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약간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훌륭한 분이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만은. 혹시 정치를 하실 수도 있겠죠. 안 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통과돼서는 안 된다. 그때도 굉장히 영웅이었죠. 그러니까 영웅이었는데 권은희 의원 지금 보십시오. 제정신 복귀했다가 나갔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범무부 가는 길 뭐 준비하셨습니까. 범무부 가는 길. 준비 안 하셨습니까. 다음 주부터 하시겠습니다. 남태우의 범무부 가는 길. 아니 뭐 발이 범무부 가는 길이지. 말씀하신 걸 보면 오늘의 막말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아니 범무부 가는 길. 그런 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미 하나 했습니다. 아까 여러 개 했어요. 뭐 하셨죠. 사자성어. 사자성어. 에이 그건 뭐. 사자성어. 사자성어 원래 남태우 의원님의 단골 맺는데. 사자성어도 아니죠. 그냥 그. 악수수색. 각자도색. 그건 뭐. 어. 거의 뭐 문법에도 맞지 않고. 문법에도 맞지 않으면. 그냥 나오는 대로 한 얘기인데. 다만. 그 나오는 말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게 갓 세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범무부는 그 정도 갈까요? 그걸 가지고 범무부 간다는 건. 범무부가 문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간다는 게. 지금 범무부는 저까지 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앞에. 너무 많아요. 앉은 걸. 변희재. 그다음에 김용민. 많아 많아. 안 맞으면 최대지 뭐.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어. 유스 코멘터리에서 범무부 가장 먼저 갈 사람. 뭐 이런 걸 선정할 수 있겠죠. 그거 한번 저희가. 앉은 걸이냐. 뭐 변희재냐. 뭐 이렇게 선정할 수는 있겠지. 아니 남태 왜 범무부 가는 길을 오늘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뭐 어떤 말씀을 드리면 갈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범무부는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즉각 출동하도록. 아 출동인가.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유스 코멘터리 대본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네. 준비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 포맷이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그냥 우리 제작진들이. 네. 너무 노력하셨는데. 노고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밤샘을 준비했거든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연기하는 저희가. 더 빛나게 좀 더 돋보이게 해 드려야 되는데. 네. 이거 지금 잘했는지 모르겠고요. 안진굴. 안진굴 소장이 뭘 올렸네요. 남 배우님. 저는 옥중 투쟁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본인이 옥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늘 감시합니다 이분이. 그래요. 그럼 본인이 옥중에 들어가서 투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를 옥에 보내놓고 바깥에서 자기가 투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당히 어렵네. 두 분이 같이 가시죠 그냥. 뭐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오늘 왜 법무부 하는 거는 안진굴 옥중 투쟁이네요. 아니 그분은 원래 가실 분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고. 재령의 여지가 없고. 명백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서울의 소리와도 친하지 않고요. 안진굴 소장가도 신문을 통해 그냥 아는 분일 뿐입니다. 법무부에서 만날 사이. 신문을 통해서 본 분입니다.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국 총집회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포맷이 달라진 게. 3시부터 삼각지역에서 행진 먼저 하고. 와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시청 앞에. 투쟁의 장소. 자꾸 투쟁의 장소가 막 생각이 나니까. 그 시청 앞에서 모이는 걸로 됐다고 합니다. 나 씨가 출니까 좀. 걸음은 훨씬 낫죠. 좀 따뜻해지죠. 그래서 장갑이랑 이런 핫팩 같은 거 좀 잘 준비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보통 안진굴 소장이 열심히 하지만 흔히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행동책이지 않습니까. 그 브레인과 설계. 그 다음 지시. 뭐 이런 것들은 임 소장이 한다는 게 여실히 들어. 지금 잘 알고 있잖아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 상황은 따로 있다. 글쎄. 이렇게 하고. 와 상황이시구나. 안진굴 소장은. 그 우리 조폭 조직이 검찰에서 구도 그리거든요. 행동 대장이야 행동 대장이야. 공동 3위 대표예요. 말이 있어 공동 3위.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소장님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 안 소장님은 솔직히 머리를 굴릴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 시위해야 되고. 아니에요. 검찰이 보면 전문 시위권 아닙니까. 아니 무슨 아예. 검찰이 보면. 배후 조정. 배후 조정. 난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배후 조정. 배후 조정. 공동 상임 대표. 유 교수님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조폭 시위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민생경제연구소부터 정리하고. 저희가 이걸 장악해서 프로그램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남태호 임세훈의 상을 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 개편된 다음에 다시 새롭게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 읽어드릴 곡이나 있나요. 네. 재밌는 거 많이 있네요. 네. 지금 남태호 선생님. 선생님이죠. 노래교실 선생님이십니다. 남태호 선생님 말씀하실 때 재밌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죠. 저분 누구임. 너무 재밌네. 저분 누구임.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 반면 갓세훈이라는 댓글은. 갓세훈 계속 읽었어요. 갓세훈 갓세훈께는 나오고 있었는데요. 갓김치냐. 난 저분 누구세요가 뭡니까. 궁금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배우한테 저분 누구세요가 뭡니까 이게. 아니 우리 삼촌이들 오셨는데. 어 그래요. 세은아 잘한다 삼촌이다. 아니 집안 식구까지 다 동원해서. 갓세훈 댓글 나오고 이런 얘기 있습니까. 아니 저희 저는. 경제가 없다고요 나는. 저는 방송 나간다는 얘기 전혀 누구한테 안 하거든요. 가족한테도. 근데 뭐 갑자기 보셨나 보니. 지금도 갓세훈이라는 댓글 올라오고 있고요. 네. 반면 TGK님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장미여신 임세훈. 장미여신은 또 뭡니까. 그러게요. 장미여신. 장미여신은 조금 오버하신 것 같고. 장미여신. 장미여신. 고맙습니다. 홍인님. 다음 정권에서 류 총경이 꼭 경찰총장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바라보이시고요. 네. 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밀정 누군지 다 아시겠죠. 네. 네.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안 소장님이 남편이 저는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과다한 친밀감을 보이면서 같이 법무부 보내려는 책동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라님이 우리 뉴스 코멘터리를 바른말상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저희들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힘을 많이 얻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미님이 소장님이 보사주보다 더 잘. 아 이건 저 김태훈 소장님 얘기한다고. 김태훈 소장님 얘기한다고. 소장이 너무 많아. 그렇다 소장 받겠는데. 아니. 헛무고 가는 입투였네요. 아니. 옛날 소장들은 저는 고태탈을 했죠. 박정희 전도한 소장들은. 알겠습니다. 조심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망하라. 무소불해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